히히 카드 하브 녀석 하브 녀석 히히 카드 망했네 천재인데 난고나 극복 비도류 몸박 절단 난타 완타 감자탕 어식 감자탕 기도 다 лес 불경 불경 오직 감자탕 가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철파 안나오면 어떻게 철파만 나오냐. 안 나오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? 아무것도 못하죠.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고 다녀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봄타... 봄타... 엘릭스... 봄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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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식물 센거 보소 가방이다 저런 감사합니다 얼레컷 뱀식물 센거 어이구 이른 어이구 이른 어이구 이른 잘 잡았다 그래도 어? 호식 또 나왔네 어이구 이른 나를 도와주시오 어이구 이른 헐 저걸 못으로 잡냐 어이구 이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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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힘이지만 아이 지옥불 쓸 수도 없고 외복 써 써 댁이 거지같다면 거지같은 카드만 게임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사비다 사비 딱 음 초커 미친 사비 다 모두부 민트 투워커 어이구야 민트 투워커 저구 저구사신 아 타격 치우라고 나는 타격 싫어한다고 먹어야 한다 내 시계 확실한 입덕 부정기입니다 합격 입덕이라고 대충 드립이 생각 안나는 중거로면 대충 말 문이 막혔다고 해야지 사이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기왕 타락된거 사신좀 봤어야했나? 여기도 위험해보이네 오 타락이다 사랑님 살려줘 유골이다 기사회생이다 타락축하비 저거 상자 지나면 999 골드 안나옴 의심으로 바뀜 의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오오오오오 올강은 올강은 사일런트가 제일 많이 옴 안정성 제일 좋은게 개라서 집으로 한 번 더 나비 내 말이 천재적인 마무리 천재적인 마무리 천재적인 마무리 천재적인 마무리 천재적인 마무리 하지만 먹었죠 내 600골드 잘 쓸 수 있을까 표창? 초커 표창 아클 초커 표창 포식 왜 아 기왕 이렇게 된거 포식 4장 수집과 점수 받을 수 있음 나이스 지옥 불빛다 주시바 아껴 먹어 아니 빨리 먹어 생강 무감갑 안개돌파 팀1 안개가 겨우 그정도 안개가 겨우 빨려 서리해 염통 못 먹겠네 아깝숭 카론 421댈 달력 152댈 빔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석재달력 석재달력 없었으면 쳤던 판이긴 해 근데 그 석재달력 차리에 가지가 있었다면 이겼겠지 해치인 아멘 염통 마이 아 염통 염통